오늘은 광명 사거리에 있는 광명 전통시장을 찾아왔습니다. 광명 전통시장 식용유 녹화 백확 campe 백확도 인기물랭 어, 너무 물리면 안 좋아하다 그래요? 많이 타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언니 아, 없어, 이거 야채 어휴, 이건 뭐 어디, 집에서 만들어 오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이거는 저희 맷집만 이렇게 어울려지는 일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맷집만 해주시면 될 거 같아요 음 네 네 네 네 음 너무 부끄리 너무 부끄리 어? 네 손님 많이 오지? 반면 부장에 떡갈비 야채, 과일, 떡갈비 에헤헤헤 야채 넣고 과일 넣고 떡갈비 아, 그래 3개 5,000원 7장은 만원 세일해서 7장은 하나 더 세일 서비스에 들어 맨날 갔던 곳에 동작이 있어 1,000원 5,000원 2,000원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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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알았어, 아빠 그렇게 사줬다 예, 아빠 밥 고기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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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오세요, 잠시만요 어떻게 먹어볼까요? 알맹이 될까요? 나보다 더 젊은애를 자 나가요 한 번에 쇼조하니 저거 저거 고기 진짜 하나 남겨주세요 하나, 반 나눠서 하나 하나 주세요 많이 남을 거 같애요 치즈 치즈 군대떡을 먹는데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아주 조심스럽게 인데떡을 굽고 있는거죠 이거는 또 빡빡이가 또 생각이 나죠 빡빡 떡떡한 떡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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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젖와 설탕 라면 not 이거 안돼요? 맨날에 나와요 아...여금 자다가 맥주 한잔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한 마리 주셔요 한 마리? 네 네, 한 마리 받을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아 주세요 네, 고맙아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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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떡 고맙습니다 이런 우리는 kaik ITH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주 심차게 밀어 가지고 칼국수가 변생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풀어내야죠. 유생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찌째도요? 고와서 먹는다. 이사 낚시 탐승이. 사장님 안녕하세요. 고춧가루 시장골목에 들어오면 좋은 면이 활기찬 생동감 넘치는 그런 생활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시장의 모습은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똑같은 물건을 파는데도 파는 가게집 아주머니가 다르고 또 거기에 오는 사람들도 다 다르죠. 시장골목은 이래서 다닐 만 나는 것 같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그런 장소죠. 칠 수 있겠나. Prozen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